말리포에서 천리포 낭세성까지 왔습니다. 저 앞에 상경이가 있는데 상경이를 보면서 지금 꽝은 악시를 하고 있습니다. 운이 좋으면 운이 잡을 수가 있고 상경이 이쪽으로 다가오네. 뭐가 툭 폈다고 좌석이 이쪽으로 오는구나. 갈매기가 있는 곳에 지금 상경이가 있습니다. 상경이는 뭘 쫓는 걸까. 조류가 지금 말리포 쪽으로 흘러가네요. 오 나왔다 상경이. 큰 놈은 아닌데. 큰 상경이는 아니고. 일로와라. 오이쿠. 잘 나온다. 오이쿠.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갈매기가 있는 곳. 오이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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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너는 혼자 다니냐. 오이쿠. 오이쿠. 어딨어. 어디 있니. 오이쿠. ют복이야. 오이쿠. 오이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